왜 재테크를 해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견해는 사람마다 제각기 다를 수 있다. 어떤 이는 재테크가 삶의 질을 높이며 더 나아가 목표 있는 인생을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른 어떤 이는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재테크를 합니다. 라고 말하기도 한다. 어떤 것이라도 좋다. 그러나 이 단순한 물음에 대한 확고한 소신 없이 시작하는 재테크는 나침반 없이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이 위험한 것이며 자기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들 수가 있다. 재테크의 목적을 쉽게 말하면 돈을 벌기 위함이라고 누구나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왜 돈을 벌어야 하는가? 물론 인생에서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돈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행복을 느낀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복해야 될 사람들이 돈 때문에 불행하게 된다면 그건 더 큰 문제일 것이다. 실제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나 2008년 국제금융위기 때 돈 때문에 해체되는 가정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행복이라는 등식에 빠져서는 안되겠지만 돈은 더러운 것이므로 선비가 만져서는 안될 것이라는 조선시대형 현실 외면 논리에 빠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돈이란 행복을 구성하는 것, 사랑, 믿음, 종교, 가정, 건강, 친구 등의 하나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 하겠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는 절대 안되며 돈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한 모든 이의 바람이기도 하다.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돈의 주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재택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일정한 목표에 이르면 마음껏 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일까?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니다. 경제적 자유란 말 그대로 자유를 얻는 것이다. 먹고 살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본인이 하고 싶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쉽게 말해 심신에 지친 본인을 위해 몇 달간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생계를 포함하여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제를 경제적 자유로 할 수 있다. 경제적 자유란 본인이 모아둔 돈 또는 임대 수입이나 금융 수입 등 본인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생활비 이상의 수입이 계속 조달되는 상황을 말한다. 이 책을 접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자유를 얻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아기곰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기곰의 재테크 불변의 법칙 전면 개정판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저도 재테크 처음 시작할 때 이 책을 읽고서 많은 도움을 얻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히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1장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 2장 탄탄한 재테크를 위한 상식 3장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 총 3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테크 성공을 위한 12가지 법칙 1. 뚜렷하지만 실현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인생을 살면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것과 아무런 목표 없이 일을 하는 것은 결과에서 크나큰 차이를 보인다. 모든 일에서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과연 어떤 목표를 세우는 것이 좋은가 살펴보기로 하자. 목표 자체는 크게 가지는 것이 좋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 목표를 너무 크게 세우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기 능력에 비해 너무 과도한 목표나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목표 달성을 추구하면 처음에는 의혹에 차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제풀에 꺾이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무리하게 세우는 것보다는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예를 들어 누구든 현금 1억 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1억 원을 단기간에 모으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사회 초년생이 처음부터 목표를 1억 원으로 잡는다면 십중팔구 실패하기 쉽다. 실패하는 원인에는 지쳐서 포기한다는 이유 이외에도 또 다른 이유가 있다. 100만 원을 모으는 사람에게 1만 원은 1%나 되는 소중한 돈이므로 1만 원의 지출에도 심사숙고를 하게 되지만 처음부터 1억 원을 목표로 하는 사람에게는 0.01%밖에 되지 않은 적은 돈이니 쉽게 지출하게 되어 목표에서 그만큼 멀어지는 결과가 된다. 그러므로 우선 천만 원을 먼저 모아보자. 천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1억 원도 모을 수 있고 1억 원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10억 원도 모을 수 있는 법이다. 본인의 힘으로 무언가 해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은 쉽다. 재테크 잘해서 재벌되라는 것이 아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은 자신이 확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반드시 달성하는 것이다. 작은 목표라도 반드시 달성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즉 자신감이 쌓이는 것이다. 재테크 법칙 1. 확실한 목표 설정은 재테크의 첫걸음. 뚜렷하지만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라. 2.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맛보는 것은 재테크 성공 전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돈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은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다 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시키고는 한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돈이라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했느냐 못했느냐에 있는 것이다. 작은 것이라도 자기 여건에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보자. 그리고 이것을 달성했을 때의 희열을 느껴보자. 마치 험한 산행 후에 정상에 오른 기분이 바로 그것일 것이다. 더구나 산은 한 번 오르면 내려와야 하지만 재테크는 짭짤한 결과가 남지 않는가. 자신의 수입 규모에 맞는 저축을 하는 것이 좋은데 우리나라 가구의 평균 저축률이 소득의 30% 정도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보다는 높은 비율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다. 특히 결혼하기 전에는 수입의 50% 이상을 저축한다는 자세로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크게 되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므로 이때는 저축률을 높이고 싶어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종잣돈을 모을 때 그러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너무 의욕만 앞서서는 곤란하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하게 될 상황이 발생시 적금을 해약하는 것은 불리하므로 하나의 계좌에 저축액 전부를 넣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만기를 달리해서 여러 개의 통장에 분산 저축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전체 저축액의 50%는 장기저축, 30% 정도는 중기저축, 나머지 20% 정도는 단기저축 등으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정기적금 자체는 자금 운용적 측면에서 제일 효율성이 있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초보자에게 좋은 습관을 키워주는 수단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적극 권장할 만하다. 타율에 의해서라도 자기가 목표한 돈을 모았다면 그 사람은 향후 재테크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달성해가는 습관을 키움으로써 재테크는 성공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목표 달성이라는 즐거움을 맛보아야 한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재테크는 고통 그 자체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 지쳐 오래가지도 못하게 된다. 세상의 모든 일이 스스로 즐거움을 느껴야 능률이 오르듯이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재테크 법칙 2. 목표 달성의 즐거움을 만끽하라. 성취감에 대한 즐거움과 성취 결과에 대한 뿌듯함을 함께 누려보라. 재테크는 기쁨을 두배로 준다. 3.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비전을 제시하라. 농부에게 수확의 계절인 가을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여름의 땀방울이 없다면 가을의 수확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재테크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과정은 지루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얻게 될 열매를 상상할 때 그 과정도 인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간중의 삼국지연의를 보면 조조가 부하를 이끌고 행군하는 대목이 나온다. 모두가 목이 말라 사기가 떨어지고 불만이 팽배해졌을 때 조조는 저산 너머에 새콤한 살구밭이 있다는 말로 군사들을 다시 걷게 만들었다. 새콤한 살구를 먹는 상상이 갈증에 지친 병사들에게는 바로 비전이었다. 재테크에서도 이러한 비전을 자기 자신이나 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부자가 되자라는 구호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전 제시의 애는 각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를 것이다. 가정적인 사람은 향후 몇 년 안에 부부 명의의 집을 마련하고 구후 몇 년 안에는 몇 평형의 아파트를 마련하여 온 가족이 편안하게 살겠다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여행을 즐기는 사람은 몇 년마다 인카의 마추픽추나 인도양의 몰디브, 아프리카의 세렌게티로 사랑하는 이와 여행을 가겠다는 계획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좋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그냥 잘 살고 싶다라는 막연한 희망보다는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좋다. 꿈이 명확할수록 그 꿈이 실현될 가능성도 크기 때문이다. 갈 곳이 확실하다면 발걸음도 힘찰 것이다. 재테크 법칙 3. 구체적인 수치와 일정으로 비전을 제시하라. 미래가 당신일 것이다. 4.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라. 이 장이 되게 중요해서 좀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좀 어렵게 느끼시더라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급여와 같이 노동의 대가로 얻는 수입과 이자소득, 주식의 시세차익이나 배당, 부동산의 시세차익이나 임대소득 등과 같이 자산에 의해 형성되는 수입이 있다. 반대로 지출에도 두 종류가 있다. 그야말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비 등 고정지출과 부채에 대한 금융비용이 있을 수 있다. 만약 갑이라는 사람의 연봉이 3천만원 세후이고 이 사람이 1년에 2,400만원을 생활비 등 경비로 사용한다고 가정하자. 이 사람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한다면 상당히 간단하다. 손익계산서는 쉽게 말해 가계부로 보면 된다. 근로소득 3천만원에서 고정경비 2,400만원을 뺀 600만원이 흑자입니다. 이번에는 의리라는 사람의 연봉이 3천만원이고 이 사람이 1년에 2,400만원의 생활비 등 경비를 사용하여 이 사람이 열리 5%로 천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아 주식에 투자하여 1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두었다고 가정해보자. 이 사람의 손익계산서는 위의 갑의 예시보다 조금 복잡하다. 근로소득 A 3천만원, 자산소득 B 100만원, 고정경비 C 2,400만원, 금융비용 D 50만원 그래서 손익은 수입백이 지출해서 650만원 흑자가 냅니다. 여기서 연봉 A는 자신의 의지로 조절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생활비 C에 대해서도 앞에서 언급한대로 쓰임세를 효율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왕도가 없다. 이러한 A나 C 부분은 거의 고정적인 수입과 지출이다. 그러나 나머지 B, D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 운영에 따라 그 결과가 많이 다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전체 손익이 달라진다. 보통 준상층의 경우 20, 30대에서는 A와 같은 노동에 의한 수입이 B와 같은 자산에 의한 수입보다 많지만 자본축적이 된 50에서 60대,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비율이 역전하게 된다. 그러나 자산축적에 실패하면 노년까지 A와 같은 노동에 의한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데 이때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인해 E 수입이 급속히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 문제가 된다. 부자가 계속 부자가 되는 이유는 B와 같은 자산 수입이 언제나 지출을 초과하는 구조를 가졌기 때문이다. 위의 부자 병의 손익계산서를 갑이나 을의 손익계산서와 비교해보자. A나 C는 같다. 차이는 B와 D에서 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자산소득 B가 고정경비 C보다 크기 때문에 실직이나 퇴직을 하여도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 더구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인여금 3,600만원이 다음 연도의 자산소득을 늘려주는 밉천이 되어 그 다음에는 평범한 갑이나 을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진다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 정의 계속 가난한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이나 카드빚 등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 D가 노동에 의한 수입의 상당 부분을 갉아먹기 때문이다. 위의 가난한 사람 정의 손익계산서를 평범한 사람 갑이나 을의 손익계산서나 부자 병의 손익계산서와 비교해보자. 근로소득 A나 고정경비 C는 같다. 차이는 B와 D에서 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적자액 200만원이 다음 해의 금융비용을 더 늘어나게 만들어서 그 다음 해에는 평범한 갑이나 을과의 차이가 점점 나쁜 쪽으로 벌어진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을 누가 얼마나 빨리 또 많이 형성하느냐에 따라 게임의 승패가 달라진다. 그러므로 일정한 급여를 받는 셀러리맨에게 있어서 자기 자본을 얼마나 빨리 형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 초기 자본금을 종잣돈이라고 부른다. 종잣돈의 위력을 또 다른 예로 들어보겠다. A라는 친구가 100만원으로 주식시장에서 50만원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하면 이 경우 자산소득은 50만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B라는 친구가 천만원을 갖고 40%의 수익을 거두었다고 할 때 자산소득은 400만원에 달한다. 이런 식으로 10년이 지나가면 A가 비록 B보다 수익률을 계속 10% 높게 거둔다 하더라도 A는 6천만원도 되지 않는 자산만을 형성하는데 B에 B의 자산은 2억 9천만원에 이르게 된다. 주식 운용은 A가 더 나을지 몰라도 초기 자본 900만원의 차이가 10년 후에는 2억 3천만원 차이라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결국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초기 자본금, 즉 종잣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머니게임에서 종잣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재테크 법칙 4. 종잣돈의 조기 형성은 성공과 실패의 이정표다. 종잣돈을 빨리 만들어라. 이에 따라 당신의 미래가 달라진다. 5. 자신과 싸워라. 과거에는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만 하면 평생 직장도 보장되고 적당한 시기에 승진도 하기 때문에 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말의 IMF 체제를 지나면서 많은 셀러리맨들은 회사가 더 이상 나의 인생을 책임져주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평생 직장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난 셀러리맨 사이에 재테크나 부동산에 관한 관심이 열병처럼 퍼지게 된 것이다.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그 나이 또래의 평균적인 사람이 생활할 수 있는 생계비와 약간의 여유분만을 더하여 급여를 측정하고 있다. 급여는 어차피 생계비 플러스 알파 수준이니까 그것 자체만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누리고자 하는 것은 착각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독한 마음이 있어야 하며 주변의 유혹에 대해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한다면 잘해보아야 평균적인 결과만을 가져올 뿐이다. 우리 주변에는 유명 브랜드 옷만을 입고 외식도 자주 하며 넓은 집에 살고 좋은 승용차를 끌고 다니면서도 왜 나에게는 돈이 모이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한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미래를 위해 현재의 불편함을 간수하고 이겨내는 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돈을 모으기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특히 이미 설명한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에서는 특단의 인내와 고통을 극복해내야 하는 것이다. 성공적인 재테크를 하려면 가족을 포함한 주위의 협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이 재테크의 목적이나 목표에 대한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주변 사람, 특히 가족에게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고 무리하게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운다면 돈은 얻되 행복은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다. 주변 사람들이 협조를 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끊임없는 대화와 솔선수범이다. 그러나 실행 과정에서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설득력을 잃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은 친구들과 몇십만원짜리 술을 마시고 들어오면서 생활비를 많이 쓴다고 아내에게 잔소리를 한다면 그건 부부싸움만을 야기하게 될 뿐이다. 오히려 자신에게는 철저히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비교적 관대하게 대하는 것이 어떤 말보다도 설득력을 갖게 되는 지름길이다. 싫든 좋든 인간은 남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는 것이 본성이고 그것을 통해 행복감을 느낀다. 행복은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속물적인 표현이지만 남들보다 더 잘 살면 된다. 그러면 남들보다 더 잘 살려면 어찌해야 될까? 결국 남들보다 더 잘 살려면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을 가지거나 남들보다 더 노력하거나 남들보다 더 절약하는 방법밖에 없다. 남들 하는 것 다 하고 남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은 욕심에 불과하다. 사업의 수환을 보이든지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든지 투자에 성공하든지 절약을 통해 종잣돈을 모으든지 어떤 것이든 처음에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세상은 변했다. 하지만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려는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행복해지려면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이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다. 재테크 법칙 5. 자신과 싸울 마음의 준비를 하라. 그리고 주변 사람의 협조를 구하라. 6. 같은 곳을 바라보라. 어느 한 사람만 노력한다고 해서 좋아질 수 없는 것이 부부관계이듯이 재테크 또한 마찬가지다. 배우자 중 한쪽은 노력하는데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다. 아내는 알뜰하게 만원짜리 하나 사는데도 고민하며 더 싼 곳이 없나 하고 발품을 팔고 다니는데 남편은 이러한 아내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거나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면 아내의 입장에서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부 중 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흔하다. 배우자의 강력한 반대를 무릅쓰고서 투자하려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 투자 시도는 좌절되고 만다. 이때 배우자끼리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서로를 설득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노력을 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쓸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예를 보면 상식적으로는 수입이 2배이기 때문에 혼자 버는 가정보다 자산이 2배여야 하는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다. 물론 육아비, 의복비, 교육비 등 맞벌이를 하기 위해 부수적인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는 이유도 있다. 그러나 비율로 볼 때 혼자서 버는 쪽보다 저축률이 낮은 경우가 많다. 이것은 내가 번 돈 내가 쓰는데 상대방이 모아두었겠지 아무래도 남보다 2배로 버는데 라는 의식이 둘 다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러한 경우 맞벌이를 하더라도 어느 한쪽이 자금을 관리하든가 아니면 공동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철저한 공개주의는 기본이다. 부부가 함께 현재의 자산과 앞으로의 계획, 전략 등을 상의해 나갈 때 공동의 목표의식도 생기고 부부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재택의 법칙 유 같은 곳을 바라보라. 같은 곳을 바라볼 때 재택의 결과도 좋다. 7. 지출을 줄여라. 재택의 기본은 수입과 지출의 조화. 정확히 표현하면 수입보다 지출이 적은 비용 구조를 가져가는 것이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그보다 지출이 많다면 기업이나 개인이나 파산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수입이 많고 적음을 떠나 수입보다 적은 지출을 유지하는 것은 재택의 기본이다. 나쁜 습관은 수입이 늘어날 경우 지출이 비례하여 늘어나는 것이다. 지출은 필요에 의해서만 그 규모가 정해져야지 수입이 단기간에 늘어났다고 일에 비례하여 지출이 늘어난다면 수입이 줄어들 경우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중 제일 좋은 것은 예산 제도이다. 회사에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정과목별로 예산을 할당하고 이에 맞추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물론 처음 단계에서는 예산과 결과가 100% 맞는 경우는 드물 것이다. 결과가 예산보다 초과되었다면 그 원인을 분석해보자. 잘못된 습관으로 인한 지출을 하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할 기회가 될 것이다. 만약 예산 계획 자체가 형식과 동떨어지게 수립되었다면 다음 예산 책정할 때 점차 현실화하면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보다 정교한 나만의 예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습관을 키우는 것이다.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할 때 이것이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한가와 한 달 후 또는 1년 후에도 같은 생각으로 이 물건을 살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30대 이전의 젊은 층이라면 효율적인 지출에 대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지출의 측면에서 우리의 지갑을 쉽게 열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동차이고 다른 하나는 높은 주거비이다. 두 가지 아이템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단 멋있어 보이고 한 번 빠지게 되면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게 된다는 점과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절약할 여지가 없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들이 재산 형성의 최대 걸림돌이라는 점 또한 빼놓을 수 없는 특징이라 하겠다. 자가용을 물고 다닌다는 이야기는 감가상각을 포함할 때 한 달에 최소 100만원 이상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이야기이다. 경제적 측면에서만 보면 위험한 소형차를 운전하느니 차라리 평소에는 전문기사가 운전하는 대형차를 타고 다니다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택시를 타는 것이 훨씬 저렴한 방법이다. 주거비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집은 전용 면적 기준으로 1인당 20제곱미터씩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가족 수에 비해 너무 넓은 집에 사는 것도 가소비다. 새 아파트도 마찬가지다. 누구든 낡은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하고 싶은 부분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새 아파트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대료 또한 높다. 자동차와 주거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현명한 선택을 한다면 적게는 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월 몇백만원의 비용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 자동차도 없이 낡고 좁은 집에서 사는 게 도대체가 사람 사는 거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절약할까? 옛날처럼 수돗물 조금 아낀다고 부자가 될 것 같은가? 콩나무 사는 돈 줄인다고 큰 돈이 될 것 같은가? 어느 직장이든 펑펑 쓸 만큼 월급을 주지는 않는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종잣돈을 만들기까지는 특단의 절약을 해야 하는데 가장 효과가 큰 것이 자동차 관련 비용과 주거비를 줄이는 것이라는 말이다. 편안하고 멋있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하지만 펌 내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후유증은 생각보다 길게 나버니 삶에 영향을 미친다. 재테크 법칙 7. 지출을 줄여라.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8. 재테크는 시간과 함께한다. 돈을 모으는 데는 때가 있다. 미혼일 때는 수입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절대 저축액이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저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종잣돈 형성과 좋은 습관 들이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이때 잡아야 한다. 이때가 향후 재테크 방향을 크게 좌우하게 된다. 두 번째 중요한 시기가 결혼해서 아기를 갖기 전까지의 시기이다. 신혼의 달콤함 속에 여행도 다니고 싶고 맛있는 외식도 매일 하고 싶겠지만 이 시기 동안 어느 정도의 틀을 닦아 놓지 않으면 나머지 인생이 힘들어진다. 미혼 때와 신혼의 시기를 놓치게 되면 마지막 기회가 남아 있다. 아이 출산 후 아이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의 기간이다. 식구가 늘면 예전보다 생활비가 더 들어가기는 하지만 아이가 아직 어리다면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는다. 더구나 큰 집이나 학군이 좋은 집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거비도 아직까지는 많이 들지 않는다. 이때는 저축도 늘리고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자산을 늘리는 데 노력해야 하는 기간이다. 결혼부터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의 10년 정도 기간이 바로 재테크의 골든타임이다. 현실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 30년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은퇴 후에도 30년 정도를 더 살아야 한다. 결국 경제활동을 하는 30년 동안 60년간 살아야 할 생활비를 벌어 놓아야 한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최대한 돈을 모아야 맘 편히 노후를 맞을 수 있는 것이다. 젊을 때의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젊은 날에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은 전혀 흉이 아니다. 재테크 법칙 8. 재테크는 시간과 함께한다. 재테크에서의 골든타임이 나머지 미래의 삶을 지배한다. 지금이 아니면 미래는 더욱 힘들다. 9. 돈은 준비된 자의 친구다. 흔히 사람에게는 일생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한다. 재미난 것은 경제가 발달한 요즘에는 3번이 아니라 수많은 기회가 찾아온다. 그런데 그 기회라는 것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앞으로 다가와서 휙 하고 스쳐 지나간다. 준비된 자만이 그것을 잡을 수 있다. 좋은 기회일수록 그것을 노린 사람도 많고 기인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돌아간다. 그리고 그 준비된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가 그 사람을 더욱 성장하게 만들어서 더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못한 자의 차이는 처음엔 거의 느끼지 못해도 나중에는 엄청나게 커진다. 재테크에서도 승리는 언제나 준비된 사람의 몫이다. 아무런 준비 없이 있다가 공이 튀는 대로 이리저리 쫓아다니면 언제나 상투만 잡게 된다. 주식시장이 저평가되어 좋은 주식이 헐값이어도 사지 않다가 주식시장에 불이 붙어 너도나도 달려들 때에는 정작 사지 못해 안달인 사람이 많다. 물론 무조건 선치배가 옳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가장 수익률이 좋은 사람은 계속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가 오를 조짐이 보이면 그 직전에 사는 사람일 것이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부동산이 저평가되었을 때는 눈길 한번 주지 않다가 언론에서 기사화될 때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후이다. 다만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문제는 그 상승시점을 정확히 모른다는 데에 있다. 정확히 그 시점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세라는 것이 전혀 오르지 않다가 어떤 특정 시점이 지나면 확 오르는 것이 아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2차 방정식의 포물선처럼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오르다가 점점 상승폭을 키워가는 것이 대부분 투자 상품의 시세 상승 그래프이다. 이런 경우 어떤 특정 시점을 변곡점이라고 하기가 아주 애매하기 때문에 시세 상승의 정확한 시점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지고 정보를 모으고 분석하다 보면 의외로 좋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점을 맞추는데 너무 강박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고 상위 10% 안에만 든다고 하더라도 돈을 벌 기회는 많다. 주식이건 부동산이건 한 번 타지 못한 흐름은 쫓아가려고 애쓰지 마라. 더 좋은 기회는 많이 찾아온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재테크 법칙 9. 돈은 준비된 자의 친구이다. 준비되지 않은 자는 돈만 쫓아다니다가 제풀에 지치고 만다. 10. 세상에 마술은 없다. 주변에 보면 재테크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 부류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부류이다. 어느 날 갑자기 주식으로 때로는 부동산으로 자신 연봉이 몇 배다 되는 거금을 쉽게 벌였다는 신화같은 이야기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실력도 있지만 운도 따라주는 몇 퍼센트 안에 드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소수의 사람이 단기간에 그렇게 벌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계속 그런 수익률을 내기는 쉽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그런 수익을 낸다면 하늘이 낸 재테크의 귀재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전체 1%도 되지 않는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대부분의 시단은 어떤 때는 수익률이 좋다가 그 다음에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두번째 부류는 소리소문 없이 돈을 버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재테크를 하고 있다는 것조차도 잘 노출하지 않으며 매월 또는 매년 일정 비율만큼 자산을 늘려간다.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2등 전략이기 때문에 첫번째 부류보다는 화려하지 않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나서 보면 누적 이익률에서 첫번째 그룹을 압도한다. 재테크는 생활습관이며 마라톤과 같은 것이다. 매일 놀다가 어느 한순간에 마술을 부려 멋진 집을 얻을 수는 없다. 세상에 마술은 없다. 마술로 지은 집은 마술이 풀린 후에는 늙은 호박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재테크 법칙 10. 세상에 마술은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평범한 길 속에 진리가 있다. 11. 세상은 변한다. 고로 방법론도 변한다.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으로 누구나 똑같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소득이 비슷하다. 이 일정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가가 승부를 가르는 것이다. 그럼 재테크의 방법론에 있어서 왕도란 무엇인가? 복돈을 만들기 전까지는 은행 저축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다. 하지만 일단 어느 정도 자산이 형성되면 은행 저축만으로는 그 자산을 운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결정이다. 그럼 주식을 사놓으면 어떨까?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종목만 잘 선택하면 몇백 가지 원금을 뻥튀기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이야기는 반대로 원금까지 한순간에 다 날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와 같다. 그럼 채권은, 부동산은, 금이나 달러와 같은 외화는 결국 영원 불멸한 왕도는 없는 것이다.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다. 세상이 계속 변하기 때문에 시대에 따라 방법론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다. 옛 어른들 말씀에 큰 부자는 하늘이 만들고 작은 부자는 사람이 만든다고 했다. 누구나 작은 부자는 될 수 있다. 완벽할 수는 없어도 한두 번의 물건은 탈 수 있다.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신문을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몇 년만 본다고 거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2년, 3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10년을 보게 되면 돈이 날아다니는 것이 보이게 된다. 요새는 유튜브에서 전문가들이 좋은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거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맞는 좋은 방법을 선택해 내공을 쌓도록 하라. 내공을 쌓기도 전에 세상과 승부를 겨루는 것처럼 무모한 것도 없다. 세상에는 당신의 쌈짓돈을 의린 사람이나 조직이 많다. 그들에게 당신의 돈은 얼마 되지 않는 사냥감이지만 당신에게는 가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해야 될 소중한 종잣돈인 것이다. 재택근법칙 11. 세상은 변한다. 고로 방법론도 변한다. 그러므로 공부하자. 꾸준하게. 지식이 있어야 돈도 벌 수 있다. 아 드디어 이제 마지막 12장. 최선의 재테크는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입니다. 황금알보다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스스로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나오지 않는 알을 억지로 짜내려 하는 것은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다. 주식시장이 화랑을 보이고 있을 때에는 직장을 그만두고 오피스텔을 얻어 하루종일 주식시세를 보면서 단탄을 전문으로 하는 데이트레이더가 꽤 늘어난다고 한다. 미안하게도 이런 시기에는 굳이 데이트레이더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나우면 오르게 된다. 그것을 착각하고 생업을 벌이면서까지 주식투자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여 수익이 많이 난 다음 해에는 소위 전업투자자들이 늘어난다. 회사에서 몇 푼 되지 않는 월급에 자기 인생을 거느니 그 시간에 시장 분석도 하고 임장도 다니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자기 시간을 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상당히 위험하다. 투자라는 것이 오르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상승기가 있다는 것은 하락기도 있고 침체기도 있다는 의미다. 시세가 떨어지는 하락기나 거래 자체가 줄어드는 침체기에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 자체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손실이 커지는 시기가 있다. 있는 돈마저 까먹는 시기라는 뜻이다. 이럴 경우 월급과 같은 일정 수입이 없다면 버티기가 어렵다. 이는 단순히 생활비 조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수익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투자에 무리하게 된다. 단기 수익을 쫓는 투자를 위주로 하기 때문이다. 투자는 보너스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 생활비는 매월 월급이 나오는 직장생활로 해결하고 여유시간을 이용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의미다. 그러면 투자 수익이 좋지 않더라도 생활비 걱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 투자 수익이 늘어나면 자산을 늘리게 되니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매달 500만원씩 월급이 나오는 직장과 평균 두 달에 한 번씩 천만원씩 수익을 내는 전업투자 둘 중 어느 것이 더 속이 편할까? 수입 총액만 보면 연간 6천만원으로는 같다. 하지만 투자라는 것은 이번 달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안정적인 수입이 나오는 직장이 훨씬 속 편한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자신에 대한 투자가 가장 큰 재테크라 할 수 있다. 자신에 대한 투자라는 것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경쟁자를 이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이 자신에 대한 투자일 것이다. 결국 스스로를 가치를 창조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에 대한 최선의 투자이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가치를 보다 더 낮게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것이 재테크이다. 재테크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쌓는데 등한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은 결국 소득의 증가로 이어진다. 이렇게 늘어난 소득이 쌓이면 자산이 되는 것이다. 이 두 활동은 수레의 양쪽 바퀴와 같다. 소득은 높은데 재테크를 등한시하는 것은 왼쪽 바퀴는 큰데 오른쪽 바퀴는 작은 것과 같다. 반대로 재테크에 빠져 생업을 등한시하는 것은 오른쪽 바퀴는 큰데 왼쪽 바퀴는 작은 것과 같다. 두 수레 모두 앞으로 똑바로 가기는 어렵다. 인생은 생각보다 길다. 단기간의 결과를 얻는데 연연하지 말고 길게 보며 그것이 학업이든 직장이든 본업에 충실하면서 기본기를 닦고 있으면 준비한 사람에게는 기회가 꽤 여러 번 오게 되어 있다. 결코 단기간의 과실에 욕심되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하나하나 이루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자신이 꿈꾸던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재테크 법칙 10위 현업에 충실하다. 최선의 재테가는 자신에 대한 투자이다. 자 이렇게 재테크 법칙 12가지 법칙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12가지 법칙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살펴보았습니다. 재테크를 처음 시작하는 분이시나 아무리 해도 돈이 모이지 않으시는 분은 정말 이 재테크 법칙 12가지를 반복적으로 숙지하신 다음에 꼭 이대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신의 돈이 불어나는 기적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얘기하지만 처음에는 모으는 돈이 적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복리의 효과 때문에 급속적으로 어느 순간 폭발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리고 기회를 기다리다 보면 꼭 기회는 오기 마련이거든요. 3년에서 4년 주기로 꼭 오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책의 2부, 3부도 정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특히 아기곰님은 부동산의 전문가시기 때문에 3장 부동산 투자를 위한 지침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회가 되면 3장도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책 내용이 정말 좋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계시면 꼭 좀 추천해가지고 이 영상을 보거나 이 책을 꼭 읽도록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